왜 그래요? 아 정말. 정말 예쁜데. 지민이가 얼마나 귀여운데. 귀엽잖아요. 귀엽잖아요. 지민이. 지민이 되게 귀여워. 저거 봐봐. 아 귀여워. 자기가 귀여운 거 알고 있어 몰라? 있어요. 아 예. 지민아 너 이뻐 죽겠어. 아저씨가 지랄을 못할 지경이야. 너무 귀여워서. 어떡하지? 저거 봐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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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고. 너무너무 귀엽다. 얼마나 예쁜데요. 예쁜 표정 질 수 있지 지민이? 한번 해볼까? 예쁜 거 제일 예쁜 표정. 자 하나 둘 셋. 알. 알. 이렇게 귀여운데. 이렇게 귀여운데 뭐가 닮아요. 알 수 있어요? 저는 안 됩니다. 우리 언진 씨도 뭐. 참 소름 우울하지마. 깜짝 놀랐죠? 어떻게 떨어졌어요? 일단 체구가 정말 작은데. 소리가 그렇게 크게 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. 되게 놀랬고요. 한 음절 사이에 정말 많이 꺾더라고요. 그래서 그 꺾는 게. 정말 마음이 이렇게 후벼 파는 것 같이. 그냥 막. 듣기 좋은 소리였던 것 같아요. 꺾는 거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? 한 번만 더 보여줄게요. 지민아.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어요? 네. 함께 한번 해보자. 너무 저 personne. 동영아. 하아하하 하아하 우와 이병이병? 이병 한옥에 아까 지민아. 지민이는 지금 한옥에 간 거잖아요? 숨 쉬었다니까요. 안 쉬었어요 안 쉬었어요 안 쉬었어요? 안 쉬었다고? 한 번에 간 거라고?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? 그렇게 길게? 그냥 숨을 세게 들이마시고 하면 돼요 봄이 가야죠 봄이 봄이 가야죠 봄이야? 봄이야 둘 셋 이별 여보세요? 둘 셋 이별 좋은 방울 있어 지금 네 네 소리 잘 하셔 잘 하셔 나는 왜 여자가 부르는 줄 알았는데 목소리 이쁜데요? 강의 한번 가볼까요? 강의 목소리 이쁜다 아니요 누가 있으면 돼요 먼지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선생님 이쁜가세요 강의 한 번 해보자 강의 강의 한 번 해보자 강의 한 번 해볼래요? 강의 씨 한번 해볼래요? 둘 셋 넷 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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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 마음으로 그렇게 길게 소리를 내면 힘들지 않아요? 네 안 힘들어요 제 목소리에서 떨림이 나온다는 게 되게 신기하고 재미있어요 그래서 민요가 제일 좋아요 이야 대단합니다 두 사람이 동감되기 친구래요 네 그러면 스타킹 나오기 전에 지민이하고 은찬이는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어? 네 어디서 봤는데? 6월 1일 날 안 비치 경창 대회에서요 지민이 최우스 상탈 거 봤어요 어 은찬이는? 저도 최우스 상탈어요 아 아 둘이 신동이니까 대회 때마다 만나는 거예요 이야 최우스 상 위로는 누가 없죠? 최우스 상 위로는 누가 없죠? 최고 1등인 거죠? 네 그러면 이 자리에서 그때 했던 무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부탁드려도 될까요? 어 네 최우스 상 위로는 이승수 상위로는 이라 우리도 성주 모시고 태평성대를 누리리나 헐! 잘한다. 선생님. 이게 이제 일명 노래가락이라고 하는데요. 이 노래들이 그야말로 경기소리에 가장 최고를 꼽는 그런 민요입니다. 최고를 부른 거예요? 저는 참 우리 두 사람이 기특한 게요. 우리나라의 부각이나 민요들이 어린이들한테는 정말 생소한 분야일 텐데 처음에 이걸 어떻게 접하면서 배우게 된 계기가 됐는지. 저는...